음 역시 집이 최고라니깐 17살이예요 아 네 모자예요 13살이 등장 eighth 둘 하나 둘 1, 2, 1, 3, 2, 1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분 다 현재 거제시 대표 선수입니다 1. 2. 2. 2. 2. 1. 1. 2. 1. 아주 중요한 데가 있어요. 아들이 혼자 나가기 좀 그렇다고 해서 같이 나가게 됐어요. 오늘은 최상위예요. 진짜 해결함. 예전에는 해라고는 구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기 덮고 나니까 배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타이어가 하나 있어 놓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어느 순간 사진의 모습을 보니까 약간 우울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관장님께서 신작서를 써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한 번 엄마가 나가신 걸 보고 엄마가 대단하게 느꼈어요. 저도 제 트로피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되게 간편하고 좋아해요. 완전 골. 맛있는 거죠? 응. 점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 저는 맛없어요. 그걸 왜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해야 돼요. 어떤 거였어요. 다행히 저거, 저거는 안 한 번 가고요. 안 한 번 가고. 내가 또 왜 먹는 거였는데. 그거는 안 한 번 가고. 저거는 안 한 번 가고. 이거 뭐지? 이거 그냥 안 한 번 가고. 이거 그냥 이길 바라며. 지금 안 한 번 가고. 이거 안 한 번 가고. 운동을 시작하고 깨달은 한 가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그런 엄마를 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요.